정부가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 일대에 대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체국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 가입자는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며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이 유예됩니다. 또 구호기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우편물도 무료로 배달됩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에 설치된 6,700여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 전파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설회사의 현장 무전기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예상 감면 총액은 약 5천만 원으로 1,1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